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연주야, 우리 식구들에게 멀리 피해라. 오빠 안 된다! 사고 사실을 숨기다니요. 완전 사고입니다. 완전 사고! 이래 있으면 안 돼. 바툭 나가야 됩니다.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없게 된다. 국민 여러분, 저희 정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죽여. 제 얘기는 없게 된다. 제 얘기는 없게 된다. 제 얘기는 없게 된다. 고맙습니다. 제 얘기는 없게 된다.